공연 이제 제시가 멤버랑 놀기를 또 제가 유타 형과 하게 되는데 마크가 나를 선택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밥 먹으러 왔어요 나 좀 배고파요 배고파 알았다 렛츠고 저희가 사실 여기 식당 좀 마크가 내 돈을 베시려고 나 살려준 거야? 알았어 저희가 사실 여기 좀 자주 오는 저희가 거의 단골 손님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타 형이 사준다 해가지고 아 그럼 가야겠다 그럼 마크가 왔다 가면 알겠죠? 내가 다 여기 열어놨으니까 고마워 진짜 형이 이거 형이 형이 오늘 해준 거야? 응 오케이 2분 지났어요 빨리 시켜야 돼 마크야 7시까지 Hello 감사합니다 마크가 사준 거 맞지? 형이 사준다 하니까 나는 그래? 아 근데 난 직업을 안 가봤어 나도 물을 있던 저희 마렬 교과 하나는요 동골레 하나랑 이거 난 치킨 같아 치킨 어 좋아 치킨 아 생냉크 그게 근데 난 이거 구름기가 높지 않네 마크랑 내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거 저는 마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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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습이 제일 메이크업 많이 나 같은 경우는 해야되나? 아 방금 이게 좀 안겹어 제가 마크하네 나랑 내가 처음으로 그래서 감독을 근데 처음 아니야? 아 방금이야 와 나 너랑 카기 싫어서 안 갔잖아 하하하 하하하 아 솔직히 정말로 귀신이 뭐해 뭐해 하하하 카메라 안 보는거잖아 아 카메라 보여주기 전에 먹을뻔야 형 이거 그럼 이탈리아에서 가본거야? 어 약간 이탈리아 셰프 셰프가 불렀어 아 잘한다 어 오케이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아 그냥 그거 알아 하하하 하하하 우리 지금 아침부터 찍을 때마다 한 분씩 이 서로 출연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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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형? 몰라 진짜 미안하다 22대야 지금 22대야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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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냥 맨날 까먹어 내가 맨날 얘기해도 응? 넌 친한 사람 친한 사람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이 마크 아멘 하하하 뭔 소리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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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찰 ref 10당히 11 정말 잘 먹겠습니다 유태양 else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spec All right Jeff 낙뜩 pela to part 유태양 잘 먹겠습니다 쏙 열심히 와 맛있어? 식 ук sit 아이고야 와 야 오빠 에이스타일이야 이거 묻었어? 한번 묻었어 묻었어 진짜 한번 봐봐 요즘 뭔가 약간 설명을 설명이 안 된 일들이 있잖아 맞아 외계에 못 믿는 적자가 있잖아 아 이상할까 나 지금 아니 그니까 지구 밖에는 있을 수 있어요 지구 밖에 그니까 우주에 사실 지구 안에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지구 안에 있어 내 앞에 있어 있었으면 솔직히 이미 나갔겠지 와 나 오무침 치킨 왜 이렇게 맛있지 나랑 먹었어 오 예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오늘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는 거 난 그 책 다 읽었어 읽었지 다 읽었어? 아 그러면 그거만 얘기해 별말 별말? 왜 이렇게 오늘 미래를 갈까? 뭐야? 어떻게 되나? 아, 왜요? 밥은 이미 지나가잖아요. 오, 맛있는데? 안 들어갈까? 와, 형. 향이 있어. 와, 아직 됐어 지금. 어? 혼자서 떨어졌어.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구운 게 아니야? 엄마. 그, 아슈모시키고싶다 푸드가 있어. 어쨌든 애들이랑 같이 먹을까? 안 먹을 걸까요? 여기? 비유기, 바람이? 바람이 이런데. 뭔가 맛있는 거 같아. 난 안 먹을 거 같아. 음. 으음. 짜증나. وا구. 네. 진짜 음식이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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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. 으음. 으음. 응. 으음. 음식때 뭐. 할 수 있는 추억이. 몸이 조금, 몸이 좋았잖아요. 내가 서라살때로 그땐 오히려 더 귀타나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과연 오래오래 해도 되는 거 같아. 봐 오늘 우리 대화 약해서 좀 raw하다. 근데 우리 의사 이런 얘기만 커서 하죠? 좀 부드러워. 서라살때 어떻게 됐을지?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과거보다 미래를 더 보고 싶지 않아? 서라살때때 한 번 보고 다시 돌아올게. 만약에 진짜 근데 서른살만 됐어. 사십살때도 정말 막 휴일 때 막 놀러가고 네가 어디에 있든 그냥 하나, 하나, 하나 이렇게 이런 관계면 진짜 최고지. 그냥 뭐 현실한 장점이 있다기보다는. 경제든 그냥 만날 수 있는. 우리 아무도 뭐 어차피 그냥. 와 우리 지금 와 여러분 뭐해요? 우리 솔직히 정확히 6시에 나오지? 6시에 다 찍었지? 지금 이제 7시도 되지 않았는데 볼수록 캄캄해졌지?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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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세상한 이미지 같아. 이거 내가 세상한 이미지 같아.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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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을래 그랬어. 네? 너도 세상 죽을래 그랬다고. 아이고. 멋있네. 여러분 여기서. 이거 먹어보세요. 진짜. 세상에. 우와. 와! 이거 진짜 진짜 생각나? 따뜻하잖아 이거. 이번에 솔라 할 때 이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. 아 진짜로? 와 지금 오십팔을. 막 그냥 즐거운 시간을 진짜 빨리 간다. 역시 빨리 간다. 그냥 먹물을 그냥 마무리해야지. 지금 그냥 여섯 시에서 일곱 시에 한 시간을 저와 함께,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함께한 유타 형에게도. 고맙고, 잘 먹었습니다. 와 일단 잘 먹었어요. 또 계산해 준다고 하길래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고. 우리가 글쎄 어떤 유화를 하고 어떤 느낌에 닿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아쉬울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이렇게 뭔가 들을 수 있어서 소중한 뭔가 특이한 얘기가 있을 때는 반짝 놀라겠고. 좀 빨래에 우리를 꽉 먹어서. 막 미안해요. 일본 끝나면 우리의, 우리 없어져야지. 네가, 네가 다 해줘. 끝났습니다. 내가 하는 맥주 중에 끝났습니다. 바이. 바이 바이.